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60페이지 공간 쌓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0 공간 쌓기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파트입니다 공간 쌓기는 외벽 부분에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죠 벽체와 벽체사이에다가 중간에 공간을 두어서 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벽이 있을 때 벽체와 벽체사이에다가 공간을 두어서 벽을 쌓는 방식 개념이 공간 쌓기에요 그럼 이 공간 쌓기는 사실상 보통 벽돌은 흡수율이 있죠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벽을 하나로 쌓게 되면 여름철 우기에요 비가 벽에 들어칩니다 그러면 벽돌이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벽면에 내벽에 물이 뚝뚝 떨어지면 섞이 있으면 안 좋겠죠 내가 벽에 한번 이렇게 기대고 싶은데 벽이 젖어있네요 그럼 벽지에 곰팡이의 벽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젖더라도 여기 공간을 두어서 물을 빼내니까 이 안쪽 벽은 어떻게 됩니까 뭐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쌓기는 기준 잡아두실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자 첫째 공간 쌓기 목적은 주된 목적은 일단 방섭이 되겠죠 방섭 석기를 방지하는 방섭하고 그리고 방음 방음 그리고 단열 되겠죠 단열 그러면 단열 개념은 우리가 연료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죠 그래서 이제 단열 개념은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나 취를 방지하는 방안이죠 이런 것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두어서 쌓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공간은 보통은 50에서 70mm가 기본이에요 이 설계를 많이 합니다 50에서 70mm 사이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80에서 120mm 사이로 설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강철물이 많이 우리가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공간 쌓기를 했을 때 이제 주벽체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그 161페이지 상단 6번에 나오죠 그래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증한 바가 없으면 자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이 그래서 명시해 봤어요 안쪽이 아닌 바깥쪽이 주벽체 바깥쪽을 주벽체로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증함이 없으면 바깥 남편이 가장이 되죠 그래서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4번에 연결제의 배치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수직거리는 400이고 그 다음에 거기 수평거리는 9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경우는 현재 시방서 기준이에요 시방서 그러면 연결철물의 간격은 시방서 기준하고 설계 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철물이 이렇게 해서 아래 위에 이 수직거리가 있겠죠 이 수직거리 수직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수직으로만 넣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들어가겠죠 수평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거리는 900을 초과해서는 안 돼 900미리 그래서 900미리 초과해서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하로 해주고 그러면 수직거리는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시방서라는 것은 이걸 시방서라고 하죠 공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글로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시방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400미리죠 400미리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로 나오고 그리고 설계 기준은 600미로 나옵니다 600미리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60 2페이지 아치 쌓기가 나와요 아치 아치 쌓기는 개구부와 관련된 부분이죠 보통 벽돌은 압축력으로 전달을 하는데 이 부분 개구부 상부를 이렇게 쌓는 거죠 이렇게 쌓는 게 아치 쌓기가 돼요 이렇게 아시죠 그러면 아치 쌓기는 사실상 이 개념이 되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압력을 아치축순에 따라 압축력, 지갑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는 게 이렇게 쌓는 것이 아치 쌓기입니다 그러면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인 개구부 상부부가 아치 쌓기이고 163페이지 창대 쌓기가 나오죠 창대 쌓기는 창문 아래죠 이 밑에 부분에 벽돌을 엽세워서 쌓은 거 이거는 위에는 아치 쌓기고 개구부 관련돼서 아치 쌓기고 밑에가 창대 쌓기가 되는 거예요 창대 쌓기 그러면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얘는 쌓아 당기는 힘,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하는 거죠 압축력으로 바꾸어 주는 구조예요 이게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힘을 압축력으로만 전달을 하겠다 이것이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치 쌓기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아치 쌓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치 쌓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부분 있죠 거기 4번에 보면 창문 너비가 개구부 너비가 1m 이하로 적을 때 소규모일 때 대표주로 단독주택에 이래서 욕실이 어떤 욕실 창문이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평화치로 가능한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개념이 저겁니다 아치는 시방서 기준입니다 6번과 7번 개념이 시방서 개념인데 아치 쌓기는 축선에 따라 벽돌 나누기를 하고 어깨로부터 좌우 대칭형 형태로 우리가 쌓아주라는 겁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평화치로 할 수 있는 건 폭이 작을 때 우리가 1m 이할 때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대 쌓기가 23회 때 지문을 몇 개 썼죠 처음으로 그래서 창대 벽돌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의 정황 그 윗면을 15도 경사지어서 엽세워 쌓기한다 그래서 현재 163페이 그 사진 보면 엽세워서 약간 경사지게 쌓아 놨죠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엽세 이제 경사 15도 경사지게 쌓아라는 거야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때 이 경사도가 15도가 된다는 겁니다 15도 경사지게 엽세워서 쌓아 준 거예요 엽세워서 이제 쌓은 것이 그래서 엽세워 쌓기 한 거예요 엽세워 쌓기 한 것이 바로 창대 쌓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해놨죠 그리고 이제 창대 벽돌 위 끝은 창대 밑에 자 보통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해주라 이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창문 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있을 때 최소한 15m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주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벽이 이렇게 이제 쌓아질 거 아닙니까 에모르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았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뭐 여기 엽세워서 쌓기 했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15mm 정도 문틀에 들어가 주라는 겁니다 창대 밑에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창문돌 주위는 벽돌 주위의 사춘모를 충분히 해서 방수가 잘 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방수가 잘못되면 빗물이 섬에 들어가서 벽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방수를 잘 되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가정으로 쌓기 중 방수를 요하는 쌓기가 바로 창대 쌓기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창대 쌓기가 지문 언급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얘는 엽세워 쌓기다 세워 쌓기가 아닌 엽세워 쌓기예요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방수가 요하는 거죠 방수 방수를 요하는 쌓기가 창대 쌓기라는 점 이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개구부 쌓기가 나와요 자 개구부가 창호죠 창호 부분이에요 개구부가 그러면 우리 개구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창하고 문을 합쳐서 우리가 개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창호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이때 개구부 쌓기에서 우리가는 별도로 여기에서 언급된 건 아직은 전혀 언급 안 됐어요 갑니다 개구부 쌓기도 이제 창대 쌓기 언급됐어요 다 다룹니다 그래서 임방 가지고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개구부 쌓기는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법령 부분이라서 안 들어갔고 밑에 164페이지 임방 가지고 언급을 한 거예요 임방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이 중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각청 대림벽 대림벽이라는 것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림벽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벽을 갖다 이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림벽은 직각으로 교차하는 내륙벽을 우리가 대림벽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벽체가 있었던 이 벽체의 대림벽은 이거죠 이 벽하고 이 벽 이것이 대림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벽체다 이 벽체의 대림벽이다 그럼 이 벽체의 대림벽은 이 벽체하고 이 벽체가 대림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청의 대림벽으로 구역된 각 벽의 개구부 너벽에는 벽길이 2분의 1, 2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벽의 길이가 8m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개구부를 창문을 설치할까 합니까 개구부는 이 벽길이 2분의 1, 2하로 처리해 주자 이거죠 그러면 8m니까 4m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적조는 개구부가 커지면 약해져요 벽이 많아야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하나의 층에서 개구가 바로 2층까지 거리 이거 단독주택을 2층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단독 2층 여기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1층 2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개구부가 있을까 합니까 그래서 아래에도 개구부가 있을 거고 위에도 이렇게 개구부가 있을까 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최소 거리가 이 거리가 얼마를 확보하자는 거다 600mm 이상 돼야 되는 최소한 60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은 좀 길어서 잘 안 쓰겠죠 그리고 이제 4번에 폭이 1.8m 넘는 개구부 상부는 철근 콘크리트 임방을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구부 폭이 넓게 되면요 임방을 아무 재료로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8m를 초과했다 넘는다 1.8m 초과하게 되면 자 넓게 되니까 이게 처짐이 생길 수 있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 줄 때 이 처진이니까 이 부분에 이 재료를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해주자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임방으로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밑에 창고 임방은 잘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조적조 개구 상부를 지지하고 상부의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로지르는 이 부제를 임방이라고 해요 그런데 임방은 좌우벽에 얼마 이상 물려야 된다? 20cm 이상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0mm가 되겠죠? 200mm 이상 이렇게 물려주시오 좌우벽에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좌우벽체 그래야지 상부의 하중을 좌우벽으로 전달을 하겠죠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이때 개구폭이 1.8m를 넘게 되면 그때는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임방으로 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때 철근 배근은 4번 나오죠 하부의 배근을 해야 된다 여기 하부의 배근하고 여기가 좌우가 벽돌벽에다가 모르타를 얹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 지지예요 여기가 고정 지지가 아니죠 단순 지지로 본다는 거예요 고정 지지가 고정단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라멘구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보호는 기둥에 철근이 정착돼 콘크리트의 보호가 고정이 되지만 얘는 벽돌벽에 얹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정 지지가 아닌 단순 지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구부를 테두리부 하부에 배치할 때 테두리부가 임방보 역할을 하면 이때는 별도의 임방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65페이지 창문틀 세우기가 나옵니다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부분은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상에서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일반상에서 앞줄 있죠? 첫째 줄 창문틀은 도면이나 공사 지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원칙은 먼저 세우기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보통 건축물의 경우는 보통 문틀을 나중에 세워요 뼈대 골조 다 짜놓고 나서 나중에 창호가 들어오죠 그런데 조적조는 먼저 문틀 같은 걸 먼저 세우고 나서 벽돌벽을 쌓아요 그래서 먼저 세우기의 원칙이다 이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166페이지 벽돌벽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조상 내력벽과 내력벽이란 것은 상부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하죠 그러하지 못한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력벽은 상부하중을 분담을 해야 되니까 규정이 강할 수밖에 없죠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이다 쉽게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 내력벽이고 비계살이 비내력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력벽은 하중을 분담하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상부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 그러면 먼저 2층 건물에서 2층 벽에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층 벽에 높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2층 벽의 높이는 4m 이하로 하라는 거예요 최대가 4m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4m 이하로 처리해 주자 이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력벽 길이 제한이죠 내력벽 길이 제한을 두고 있는 길이 길이 제한은 10m 이하로 하라 이거 합니다 최대가 10m다 이게 내력벽 길이는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두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가 이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이거하고 이거 이거는 응급이 되었습니다 또 응급할 수도 있고 근데 4번이 아직 시험에 응급이 없어요 토합을 받는 그러면 사실 토합이라는 것은 흙의 합류가 아닙니까? 그건 벽이 있었어요 자 이 벽체가 있는데 벽체가 있을 때 토합 개념은 이거 아닙니까? 토합이 작용이 되면 어떤 의미가? 토합이 작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토합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축합이잖아요 그러면 조적조는 원래 행력에 약해요 그래서 토합을 받는 벽은 사실상 무엇이 된다? 이걸로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토합을 받는 경우는 내력벽은 조적조로 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다만 나오죠? 뒤에 조건 단 토합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m 이하 경미할 때는 벽돌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벽돌조로 그래서 토합을 받는 것은 원칙은 조적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적조로 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조건이 주어진다 그래서 2.5m 이하일 때는 벽돌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나 모든 내력벽을 조적조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벽돌조로 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을 준 거예요 이게 예외야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나 모든 내력벽을 조적조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문장을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내력벽에 최소 두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번에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 벽높이에 20분 이상 벽두께를 유지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칸막이벽 경계벽은 이건 비내력벽이죠 그래서 최소 두께 제한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 두께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내력벽 두께의 결정요인들 이 내력벽 두께 내력벽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내력벽 두께의 결정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면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에요 높이가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벽의 길이적인 측면 그리고 층별이 영향을 주는 거죠 1층이야 2층이야 층별이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내력벽으로 우리가 둘러싸인 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바닥면적 바닥면적 그래서 이제 그 표가 167페이지가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60점 넘을 때는 그 규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 봅니다 167페이지 자 거기 1층 2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1층일 때는 60점 넘을 때는 190이잖아요 19cm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2층 건물 봐요 그럼 당연히 2층 건물에서 1층벽이 두꺼야 되죠 그러면 2층이 190되어야 되니까 1층은 290mm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이 벽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벽의 높이 그래서 벽돌조일 때는 벽높이에 20분 이상 벽두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벌록일 때는 16분 1이에요 그래서 166페이지 거기 보면 도표 위에 보면 해놨죠 그래서 벽돌일 때는 벽높이에 20분 1 이상 벌록일 때는 16분 이상의 벽두께를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166페이지에서 보시면 어떤 가장 두께가 얇은 게 15cm잖아요 150mm 이상 해야 되잖아요 최소 두께가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190mm 19cm가 될 수도 있고 290mm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력벽두께나 최소 기준은 150mm로 하되 190mm 290mm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테두리보 월가다 이것은 벌록조에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내지 않아요 그리고 167페이지 16번 혼파기에요 자 혼파기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이것이 혼파기죠 우리가 벽돌 벽에다가 전선이나 배관을 그형 설치하면 보기 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전선이나 배관 등을 매입하게 해서 혼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파기는 새로움이 있고 가로움이 있는데 위험한 것이 가로움이죠 새로움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파기가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청높이에 4분의 3 이상 연속되는 새로움을 팔 때는 우리가 저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제한만 있는 거죠 깊이가 벽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처리를 해주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저겁니다 가로움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움의 경우는 길이 제한도 있지만 깊이 제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길이는 3m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깊이도 벽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처리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벽돌사키 일반적 주의사항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는 한해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쉽죠 이거는 매우 중요 표시 해놓으십시오 올해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표 빵빵 해놓으세요 그래서 168페이지 자 그러면 이걸 개별적으로 내는 건 끝났어요 그러면 조적조 또는 벽돌 종합문제 냈을 때 지문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가로 세로 줄눈은 명심하십시오 잘 모르면 몇 미리? 10미리라겠죠 내하벽돌은 얼마? 6미리 조건 안 지어짐이 기본 10미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막힌 줄눈 시공하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은 벽돌사키법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하지 않으면 영식이나 하란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영식이나 하란식은 세로 줄눈 통줄눈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영식, 하란식 쌓기로 해야 돼요 이거는 불식 나오면 안 돼요 불식이나 미식 쌓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2번은 이걸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세로 줄눈은 모르타르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요 세로 줄눈은 사춤하면 안 돼요 4번에 세로 줄눈은 사춤하면 안 돼요 세로 줄눈은 사춤이 아니다 사춤하는 거 사춤이랑 빈 공간 텀새를 채우는 걸 외우는 걸 사춤이라 표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데 얘기하죠 밤에 자는데 스묻이라고 콧고 콧고 코를 잡고 그러니까 코에다가 종이, 휴지 꺼면 그게 사춤이에요 그럼 누구 죽어야 해요 그래서 그건 사춤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이 가장 많이 냈던 게 하루 쌓기 높이 이거는 자주 내요 6번 하루 쌓기 높이 이거 가지고 엄청 당장 쳐서 내는 거예요 하루 쌓기 높이 하루 쌓기 높이가 다 같이 정리 한 번에 해드릴게 자, 이게 벽돌이일 때는 자, 표준이 1점이죠 표준이 1.2m고 자, 최대가 1.5잖아요 자, 그런데 볼록일 때 일반 볼록 그래서 이제 이 볼록은 일반주로 표준만 정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이 1.5m예요 그런데 ALC 볼록이 ALC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볼록입니다 이것이 표준이 1.8m예요 1.8m고 최대가 2.4m가 됩니다 2.4m 자, 그리고 돌은 석재죠 돌은 표준만 정하고 있어요 표준이 1m예요 자, 그래서 묵으면 말 쌓으면 안 된다 이게 가벼워질수록 높이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연속되는 벽몰 1불트 이게 나중상에 청단 들여쌓기로 해야 돼 청단 들여쌓기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쌓기 이런 식으로 쌓는 거 이게 청단 들여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7번에서는 청단 들여쌓기 이거는 켜걸름 들여쌓기 나오면 안 돼요 켜걸름 들여쌓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7번에서는 중앙에서는 그러면 켜걸름 들여쌓기는 이게 켜걸름 들여쌓기 한쪽으로 들여서 쌓죠 이거야 한껏씩 걸러서 여러분들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안에서 걸려서 들여쌓기 그럼 이빨을 치아를 건너뛰서 하나씩 빼는 게 켜걸름 들여쌓기죠 그리고 8번은 길어서 잘 안 낼 건데 이거죠 모서리 부분 이벽체 먼저 쌓고 이벽체 나중 쌓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칙은 청단 들여쌓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건이 주어지면 해놨죠 그래서 켜걸름 들여쌓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인 성인을 받아서 켜걸름 들여쌓기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번 보시면 이거는 기출했죠 그러면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블록 3단마다 그래서 9번은 블록 3단이에요 블록 3단 그래서 5단으로 해서 한 번 냈어요 제가 5단으로 한다 켤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3단 하면 안 돼요 벽돌 3단은 200mm밖에 안 돼요 블록 3단은 600mm 원래 케를 써야 되는데 단을 쓰는 분도 간혹가다 있다 원래는 케가 좋은 영어인데 간혹가다 단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1번에 붉은 벽돌을 쌓기 하루 전에 물축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물축임적인 측면 물축임은 사실 이것 때문에요 모루타르의 수분을 벽돌이 흡수하면 모루타르의 수화 반응이 필요한 불을 벽돌이 싹 빠삭 흡수해 버리죠 그러면 모루타르의 필요한 경화수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축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축임은 붉은 벽돌 이것을 점성토 벽돌이라고도 하죠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하라는 거예요 하루 전에 하는 거고 하루 전에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나오죠 이건 쌓기 직전에 물축임 안 돼요 콘크리트 벽돌은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이에요 그럼 이거는 쌓기 직전에 쌓기 직전에는 물축임 하지 마라 직전에는 물축임 하지 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하벽돌 그래서 내하벽돌은 시멘트 모루타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하벽돌은 물축임을 안 한다 얘는 아예 자체 안 해요 내하벽돌은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블록까지 같이 합시다 자 블록은 모루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합니다 모루타르 접착면만 적당히 물축임 하면 돼요 그래서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강볼록조는 물축임 안 합니다 보강볼록조는 물축임을 안 해요 현재 시험은 이것만 냈어요 이것만 가지고 냈어요 현재까지 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강병돌 쌓기는요 제가 18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시험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때 보강병돌 했거든요 그래서 지문 두 줄 쌓아줬어요 뭐 별로 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거 합니다 어려울 때만 써요 18회 때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0회 18회 난이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때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할 때만 하십시오 그리고 171페이지 벽돌벽체의 균열 원인 나오죠 균열 원인 이 균열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로 균열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다룹니다 초기 다룼던 거고 여기는 제가 종쳤다라고 보통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꼭 공부해야 되겠다는 분은 171페이지 벽돌벽의 균열 방지 대책은 한번 읽어두십시오 여기는 거의 끝났어요 균열은 철근 콘크리트조나 아니면 미장공사 이런 뒤쪽 이런 파트에서 내요 끝났어요 여기는 내 것 다 내 것 그래서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2페이지 백화가 173페이지 그림과 같이 있죠 흰 가로 벽돌벽 흰 가로 이 백화 현상에 이것도 한번 내고 끝났어요 그리고 173페이지 벽돌의 보건 및 청소공사 이쪽 시방서 내용 가지고 한번 냈어요 이것도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는 조적조 전반적으로 한 문제 냅니다 그럼 중요한 거 위주로 냈죠 실데없는 거 안 냅니다 두세 문제 낼 때 냈는데 지금은 조적조 한 문제 냈다니까 한 문제 종합으로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175페이지 벌로구조하고 돌구조 부분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합니다.